여기 오른쪽을 보세요 오늘 갈 곳은 오른쪽이에요 아니 아니요 여기 우주선? 우주선이 괜찮네 어 우주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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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는 건가요? 이거 허가 받고 타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이거만 있으면 탈 수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거기에 가입해야 돼요. 아 가입해야지 탈 수 있는 거예요? 네. 아 그래. 그냥 가입해야지. 응. 이거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 뭐 가입하고 해야 되나 보다. 이거 괜찮다? 네. 저거 옷이 있어야 되나 보다. 사가다니. 저 뒷발 또 쓰러져. 물에 잠겨와라. 아 이거는 물에 안 잠겨. 오 뽀뽀님. 뽀뽀님도 이거 타보고 싶지 않나요? 뽀뽀장겨라. 아니. 저는 이 배를 타보고 싶어요. 뭐 타보고 싶지 않나요? 땀 좋아와라. 뭐 타보고 싶어요? 아니. 동호회에서 탄대는데 그냥 이거만 있으면 탈 수 있을 거 같아요. 탕 좋아와라. 탈 수 있을 거 같아요. 여러분 지금 내구 블록으로 만든 여기를 한번 탐수해보겠습니다. 아냐. 아. 아, 레고? 레고 블럭이 메고. 근데 물러간 개만 얻어지고 되는 상황이 있네요 여러분 저기 씨앗이 자랍니다 여기에 이런게 또 자라네 여러분 저기 그 뭐지요 그 동물들 데려오는 저 밧졸도 저기 있습니다 포트 포트로 이렇게 여기 선착하는 것 같아요 포트 여러분 저기 보시면 여기 무지개 배도 있어요 어 무지개 배도 있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고교수 배도 있습니다 아 멋있다 여러분 여기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이크랩트에 나선은 없으면 여기 나선이 다 있습니다 블루월드는 전주도 있네 어 저게 나중에 되면 탈 수 있나 보다 형아 어떻게 타네 아 근데 이거는 아빠가 보면 이거 파림이 엄청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파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볼게요 파림 저거 팔로 저렇게 끄는 거야 이렇게 오 여러분 블루월드가 빌미 한번 떠보자 여러분 블루월드는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블루월드가 망가졌네요 블루월드가 이제 여기까지만 와 있네 어 여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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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어 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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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돈 다 내 저기 저기 야 저거 내린다니까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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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내리니까 이리와 왔냐고 그렇지 여러분 그리고 신기한 블록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신기한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이거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땡땡 이렇게 막 육관창 모양 블록이 여기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중간에 살짝 흔들렸는데 아빠가 또 흔들려서 넘어질 뻔 했어요 네 근데 여기 블루월드는 말이죠 롯데타워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저기에서 한 한 한 한 일곱시 방향으로 오면 여기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와서 꼭 어 그 뭐 좀 즐겨보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마지막 말해야 되는데 꼬동이가 없습니다 응 이제 그만 가라고 그래야지 꼬동이 꼬동아 그만 가 넌 넘어져 이제 그래도 넌 넘어진다니까 저는 꼬동이가 여기 배가 있는 배창구에 왔어요 어 여기 너무 흔들린다 여기는 야 이리와 여기 너무 흔들려 이거 아빠랑 같이 가야 돼 여기 여기 어 여기 봐 여기는 엄청 흔들리네 아이고 이거 빠지면 큰일 나 여기 완전 깊은 물이야 그럼 꼬동 싫어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안녕 안녕 cetera 예 이리와 pture 초등 영상 경찰 꼬 international 두번짱 글적